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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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장박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. 이 안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 다들 모여서 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리 2개야? 10개 부터 살짝 펴야 될 것 같은데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? 15원인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제가 여기 뒤에 설치한 거는 윈드 스크린이라는 건데요. 이 역할은 외부의 바람을 막는 기능도 있고 저만의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설치를 해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퀴 보고 싶을 때는 좀 걷었다가 다시 접다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다 했어. 뭐 할 만한 점이 없어.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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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